이게 뭘 것 같아? 어깨에 붙이는 거 아 짠 어 여기 안에 핏이 왜 있어? 어? 엄마 여기한테 엄마 여기에 왜 메이크업 하는 거가 있어 어 이거 메이크업 하는 거네 아니야 아니야 엄마 엄마 이거 물감 아니야? 어 뭐가? 이거 상처야 어 어 그런 상처에 쓰기는 아깝다 아 아빠는 아빠 아빠 엄마 엄마 여기에 꽃이 많이 자랐네 어 진짜 꽃이 많이 자랐다 우와 꽃이 많이 자랐네 아니 저기 이거 거다 아 여기구나 여기구나 미끄러우큐 may 이렇게 게리 나오거든요 텔프 있잖아 예전에 쫀득쫀득 한 번 붙이고 이제 안 다칠 거예요? 너 허벅지 오래 하고 있었잖아 엄마 무릎 엄마 무릎 엄마 무릎 우유 엄마 무릎 엄마 무릎 바람이 잠을 virtues 랜글랜글랜글랜글랜글 딱 움직여봐 떨어뜨리려고 해봐 떨어지려고 해봐 절대 안 떨어지지 응 이게 상처가 다 암온 다음에 흉터로 남았을 때 흉이 졌을 때 그때 붙이는 거야 흉터를 없애는 거야 이거 어머머스 마스크처럼 아 빨아서 쓰는 친환경 아니야 친환경 어제 붙였던 거 괜찮지 엄마도 여기 엄마 원래 여기 뜯어? 유치원에서 긁지 않으면 돼 너 계속 긁으니까 상처가 안 났잖아 유치원에서 엄마 몰래 뗐어 응 상처 다 나으면 이거 붙이자 흉터 없애주는 거니까 말려가지고 났던 거 아니 근데 이거 만져볼래 상처에 너가 붙여봐 이거는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요 안 돼 어 맞아 버리려는 줄 멍들었어요 응 거기다 옳지 하나 더 여기 여기 뒤에는 느낌이 아주 미끄러워 껍데기가 근데 이거 쓰레기통에 버린 거 아닙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말렸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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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놀랬어 하하하하 뭐 먹고싶트 하하 그거고 이렇게 어한 ότι 하하 하하 하 entren 하하하하 하하 저거 저거 미륜저에게 먹으라고 해주세요 먹으라고 해주세요 먹으라고 해주세요 먹으라고 해주세요 먹으라고 해주세요 먹으라고 해주세요 맛이 어때? 안먹어요 맛있더라 이거 매울거야 말하라고 해주세요 저기서 구경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 있어 피 나는 상처 말고 바닥에 떨어지고 했을때 다시 올라가는데 올해 선생님이 잘한다 조금 흉이 남아있을때 있잖아요 그거를 좀 엮게 해주는거에요 아니 다쳤을때는 그건 아니고 4강의 힘입니다 1강의 힘입니다 1강의 힘 1강의 힘 1강의 힘 2강의 힘 2강의 힘 2강의 힘 2강의 힘 2강의 힘 3강의 힘 줄 거야